네 유한타 증권 유동헌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한 주 쉬셨습니다 아 네 좀 아팠습니다 네 2주치 이제 한꺼번에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동안에 또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번 쭉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명락상으로는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 숫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게 나오고 나서 큰 폭에 급등을 하고 좀 쉬어가는 시장이 한 2주 정도 있었죠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또 다시 다시 급등을 하고 또 좀 쉬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겠죠 지금 시장이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뭐 시장의 앞으로 또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추가로 한 10% 20% 또 하락할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이 계속해서 대세 하락장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번에 이제 올라왔었을 때 이제 매도를 하고 어 사실 제가 운영을 해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번에 이제 좀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새로 신규로 또 가입 금액을 늘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방향에 있어서 다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숫자를 들여다보면은 네 딱 꼬집어서 이렇게 정답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원래 시장이라는 것은 우상향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항승 쪽에 더 무게를 많이 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럴 때 결국 수익률을 계속 유지시키려면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알파 전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네 그러니까 종목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 지금 가장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큰 이유는 결국 경기침체 신호들이겠죠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장단위 금리차 역전 현상이 좀 심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역사상 평균 한 장단위 금리차 10년 마이너스 3개월 10년 마이너스 2년이 다 역전이 되고 나면 네 한 16개월 17개월 뒤에는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에 보통 시장은 경기침체를 바로 직전부터 시작해서 큰 폭의 하락장이 시작된다 네 뭐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보시면은 지금 선행지수도 워낙 많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네 뭐 결국은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이미 벌써 경기침체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어 지금 10년 마이너스 2년 뭐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역전이 됐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경기침체가 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이 시나리오보다는 미리 시장이 선반영을 좀 많이 한 편이다 경기선행지수들이 워낙 많이 떨어졌었고 또 심리상태도 워낙 위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그런 모습을 이미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 경기침체가 오기는 오는데 온다고 한다는 게 뭐 경제성장률 지금 OECD라든지 IMF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년에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한 1.2%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서의 둔화 마이너스 성장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미 벌써 시장이 사이클을 다 반영하고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금리에 민감한 거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기 위한 다시 이제 경기를 살려주기 위한 그런 사이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기침체가 그러면 세게 올 건지 약하게 올 건지를 알려면은 결국은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얘기하죠 체계적 붕괴라든지 은행권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든지 전에 우리가 걱정했던 유럽권에서 뭐 EBS 뭐 이런 쪽이 망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큰 위기가 터지면은 그게 이제 시스테믹 리스크가 연결이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이유가 은행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액션을 보시면 다르다는 거죠 과거는 리문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은행이 다 대출을 중단했죠 그리고 또 다 자본 확충을 해야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으로 가버렸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고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은 12%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대출을 여전히 은행권은 늘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펀디멘탈이 튼튼하다는 얘기고요 은행 여신 전체 금액으로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 파란선이 이렇게 살짝 꺾이고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늘고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2주 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연간 단위로 7% 성장률 이상에서의 총 여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GDP도 그 정도의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은 아니고 이건 명목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질 성장률이 1%냐 2%냐 이런 거지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까지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에서는 대출도 여신도 둘 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대출은 전체 큰 금액 중에서 좀 리스크 에셋 쪽의 비중을 높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총 여신은 그냥 전체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전체 GDP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7% 성장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4%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갭이 3%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질 성장률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둔화되는 거는 당연한데 그 둔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아 이건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계속 보면은 총 여신 나누기 총 예금 증가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8%포인트는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1년 동안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속도로 가면 한 1년 정도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경기 침체가 세게 오는 타이밍이 내년에 오지는 않을 것 같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 이제 이 숫자가 바뀔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예금 증가율이 0%인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예금 증가율이 0%라는 걸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 미 연준의 스탠스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이제 유동성을 부여를 하면 당연히 M1, M2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대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뎌이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경기가 계속 괜찮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현재의 예금 증가율 추이를 보고 하더라도 내년 연말까지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만약에 예금 증가율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더 길어진다 그래서 2024년 어느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을 너무 빨리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저희가 계속해 드리는 이유고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예금의 취입니다 미국의 M1 증가율이 이게 이제 미 연준이 유동성을 부여하는 부분인데 지금 드디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숫자가 이게 앱솔루스 숫자인데 보시면은 이제 빠지질 않아요 다음 주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 숫자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의 전체 금액 자체가 다시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금 증가율도 이제 플러스로 돌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M2도 거의 뭐 과거 역대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보시면 살짝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은행권은 계속 몸사리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부실채권이 많이 늘어나면은 대출을 높은 금리에도 해주기 싫어할 테지만은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출을 더 늘리고 싶겠죠 왜냐하면 마진을 확대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3분기까지의 연체율이 살짝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전체 가계 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 쪽이 살짝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로 보시면은 오히려 별로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위기가 터졌을 때 숫자들을 보시면은 5%대입니다 지금은 뭐 전체가 1.2%대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히 대출금리를 7%대에도 해준다 그러면 버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경기침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자율이 상당히 올랐는데도 연체율은 별로 안 오르고 있다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계속 대출을 늘려주고는 있지만 경기침체가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미 연준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5%까지 금리를 올리고 이거를 내년 연말까지 계속 유지하고 내후년에도 그렇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예금이 늘어나는 게 거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은 엄청나게 또 세게 부러지는 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숫자는 어쨌든 올해 연초에는 정말 많이 올라갔었어요 기대인플레이션이 근데 보시면 3.5%대였습니다 지금 다 내려와서 이제 2%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제레미 시걸 교수님 저희 교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미국 증시가 지금 뭐 거의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90% 사라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저희는 뭐 90%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과거 인플레이션 1.6% 시대보다는 높지만 3% 미만의 시대는 올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벌써 여러 가지 이제 cpi 관련된 쪽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직까지 근원 cpi가 높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신규 근원 cpi로 계산했었을 때 2.8%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쨌든 큰 그림은 옛날보다 높아요 그렇지만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케이스가 나오고 네 인플레이션은 없는데 왜 기자를 올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수가 보통 반등을 하는 구간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지금이라고 말씀을 저희가 지금 드리는 거고요 생산적 물가 지수도 지금 다 꺾이고 있는 부분 다 보이시죠 구매자 관리 pmi 지수도 지금 다 하락을 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제 조사하면은 확실히 내려올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라고 해서 공급망이 제일 먼저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거의 이제 2%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cpi만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쭉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미 연준이 우리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할 거야 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cpi 앞으로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거 중요하겠네요 이제 나오는 숫자들이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임금 상승률이 계속 안 떨어지고 있으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금 상승률이 4%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4% 정도를 부추길 수 있는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7%대니까 쭉 떨어지겠죠 4% 미만까지도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그 다음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기까지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보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운임지수라든지 컨테이너지수 모든 인플레이션 숫자 유가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천연가스도 미국 쪽이 그래서 조금 조정을 다시 받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은 어떤 윈도가 생겼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도망가는 게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시장에서 도망가시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때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어떨 수 없이 저희는 모델을 돌리고 숫자에 맞춰서 투자를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우존스가 올해 사실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으로 보시면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퍼포먼스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퍼포먼스가 안 좋은 쪽이 나스닥이에요 왜냐하면 금리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의 적정 가치는 12.5%가 빠진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금리의 고점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도 알고 있고 그럼 그걸 반영을 했었을 때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나면 빠지면 빠질수록 괴리가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봤었을 때 현재 금리 3.6%를 반영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나스닥의 매력도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올라오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에 대해서 저희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국채금리가 3.6% 때까지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은 지금 미연준이 5%까지 올릴 거니까 이게 또 올라갈 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5%까지 올리기 전에 스탑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기존에 생각했던 게 3.75%에서 4.0%이잖아요 그 정도로 다시 벽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 달 저희 FOMC 미팅 했었을 때에 확 바뀌었지만은 다시 그때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10년 국채금리가 3.5%에서 4.0% 사이의 박스권을 앞으로 1년 동안 유지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나스닥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벌써 3.5%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매력도를 보면은 차트상으로는 1만 3천을 돌파를 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쯤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고점을 이미 벌써 탈환을 했고 사실 오픈이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룸도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적정 가치가 3만 6천 950가 이게 역대 최고치예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딱 고수준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버슛은 할 수 있는데 다우존스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부터는 조금 저희는 낮추는 게 좋겠다 많은 분들은 지금 성장주 다 던지고 가치주로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이건 완전히 한 박자 늦은 전략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떤 쪽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오늘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흥국 시장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나오는 국가가 한국과 대만입니다 베트난도 중간에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요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 현상이 있고요 상대적인 가치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의 초강세 시대도 이제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좀 꺾였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원화가 1,440원까지 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1,400원이 살짝 깨질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적절한 숫자는 1,2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저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지금 한 4%에서 5% 정도까지 끌어올려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만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에 약 10% 정도 두 개의 국가를 다 합해도 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10% 가져간다는 건 거의 3배를 더 오버웨이트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신흥국 중에서 한국과 대만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국도 올라오는데 중국은 이제 잘 고르셔야 되겠고요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스피와 코스탁의 매력도를 보니까 어떠한 지수들보다도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코스피, 대용주들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로 투자를 저희는 하는 게 더 편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종목이나 업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이제 이렇게 종목들을 좀 쭉 뽑아봤습니다 보시면은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심지어 조선 업종도 올라오고요 에너지 관련된 쪽 그리고 반도체 최근에 급등했던 대한항공도 좀 올라왔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카카오라든지 플랫폼 쪽에 대한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추세와 맞추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서 말씀을 드려보면 왜 지금 업종에 있어서 그렇게 맞춰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처럼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적절한 PBR은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종목이 ROE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또는 성장률 지가 전체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PBR이 계속 높게 올라가는 추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업종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그런 업종을 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올라오는 게 당연히 전기차, 전기차 부품 또 전기차 부품과 연결이 돼 있는 자동화, AI 여기에 또 반도체 들어가고 전체 큰 블락의 체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저희는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당연히 에너지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동화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전기 소비량은 더 늘어나는 게 되니까 그래서 관련된 에너지 쪽이 원래는 석유 관련 쪽이었다면 이제는 천연카스,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보았을 때 상당히 재미있게 봤던 게 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차 부품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저희가 초점을 전체적으로 많이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뽑아봐도 지금 매력도가 높은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많이들 네기티브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보시면 AMD, 테슬라, 퀄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구글까지 다 보시면 클라우드, 빅데그 그다음에 5G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은 그렇게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더라도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 30개를 뽑아보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리티움, 천연가스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산업, 태양광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리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업종들 이런 쪽에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도 가져오고 성장성도 높고 ROE도 상승을 하고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계속 맞추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저기 보면은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적 매력도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의 매력도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이익이 안 떨어졌네 성장은 계속 유지되네 성장이 꺾이니까 많이 떨어질 거라고 많이 빠뜨렸는데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업종으로서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목을 좀 뽑아볼 수가 있어요 반도체 안에서 저희가 또 그 안에서도 매력도를 뽑아보면은 당연히 파운드리 쪽이랑 5G 관련된 쪽이라든지 그리고 장비 이쪽이 더 훨씬 더 매력도가 높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는 뭐 다 아시는 태양광 쪽이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지금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는 당연히 저희가 한국이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저희는 이걸 보고 있고요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고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이오 쪽은 이렇게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이 조금 돌아서서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특히 올랐을 때는 S&P보다는 나스다 또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아웃퍼포먼스 가능성이 지금 많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런 의견은 좀 요즘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전에는 별로 없었던 의견이 이제 다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한국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리고 자료적으로도 좀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오시는 자료의 수치는 좀 변하지만 어쨌든 이어지는 기조는 이때 주식시장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떠나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지난 언제였습니까 수요일이었나요 그런 식으로 4.4%씩 올라버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올라가는 걸 놓치시면 10년의 수익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알겠잖아요 4.5%가 하루에 오르는데 1년에 보통 한 5% 그러니까요 10%만 오르면 다 행복한 건데 하루 놓치면 좋은 종목 골라놓으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낫지 계속 힘드십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종목 선별은 계속 중요하다는 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오늘도 데이터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유한타 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했어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